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남편이죠? 두 부부가 떨어져야 되는 수전이에요. 남편이 아니면 본인 아니면 우리 언니인가요? 관제에도 들어와 있어요. 두 부부가 뭐 하나 물어볼까요? 내외 간에 좋아요? 편히 얘기해요. 좋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네. 부부가 행복하냐고? 지금 딱히. 행복하지 않죠? 네네. 자. 왜냐하면. 언니는 남편한테 무조건 충성하고 살아야 되는 발자예요.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자기주의예요. 이기주의죠. 그리고 겉멋도 있고요. 도아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주목받는 일. 물론 사업가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 사주를 놓고 보면 우리 언니를 상당히 많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신경적으로, 금전적으로. 언니가 물신혁명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아닌데. 이혼이 안 들어왔어요? 사실은 지금 약간 남편 쪽에서 외도하는 부분도 있고. 좀 시어머니께서도 조금 약간 강요 아닌 강요처럼 저한테 좀. 뭘 강요해? 시어머니 여기서 이런. 시어머니 쪽에서 강요하는 건 뭐예요? 사실 남편하고 좀 많이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싸우게 되면 남편이 좀. 엄마한테 전화를 많이 해요. 시어머니한테. 부부싸움을 하면? 네. 매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은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막 화를 내시면서. 네가 내 아들한테 어떻게 이러냐고 했는데. 최근에 싸웠을 때 한 번 전화했을 때가 솔직히 조금. 저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찾아온 건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어디. 우리 아들한테 감히. 벌레 같은 년이. 어? 누가? 시어머니가 저한테. 누구한테? 저한테. 시어머니인가 본인인가 며느리한테? 벌레 같은 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본인 아들하고 싸웠다고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렇죠.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한테. 네. 며느리한테 원래 같은 년이. 네네네네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울었죠. 아니 그쵸 어이가 방락하고 뭐. 제가 이제. 뭐라 할 거야 뭐라 할 거야. 그러니까. 저도. 할 얘기는 많아서. 얘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짐 싸고 나가고. 네. 사실은 이제. 남편이 밖에서 술 먹고 하는 거. 외도하는 거. 사실 다 알고는 있었는데. 음. 이제 좀. 힘드니까. 얘기를 하려고 하면. 계속 얘기하다 말고. 나가서 또 술 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싸움만 늘고. 근데. 싸울 때마다 자꾸.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점점. 욕. 술도 점점 늘어나고. 이러니까. 좀. 저도 솔직히. 지금은 조금. 힘들기도 하고. 남편이 마마보예요? 아니면 전적으로 뭐 어떤. 뭐 경제적인 권에서도. 시어머니가 다 잡고 있는 거야? 아니면 부부의. 어떤 사이 마저도. 다 관여를 하는 거야? 아. 신랑이 다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뭐가 있으면 다. 간섭을 하시려고. 이렇게 좀. 끼어드시더라고요. 본인이 바람 핀 게 아니잖아. 근데. 본인 아들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들은. 네. 바람을 피고. 다 그러고 다니는데. 네.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뭐. 진짜 외박까지도 했었는데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남편이 부부 싸움할 때마다 괴롭다 뭐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늦게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를. 거짓말도 했으니까 시어머니가. 네. 진짜 어이가 없다. 그렇죠. 같이 욕하지 그랬어요. 그래도 며느리한테 걸레 같은 년이 뭐야. 이게 말이야. 그니까 기그도 안 차서. 네. 떨리는 마음에. 오 이거 어떻게 참았어. 그냥. 아무.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점집에 올 게 아니라 그냥 당장 법원으로 가지 그랬어요. 예. 사실은 이제. 남편이 이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저한테. 저한테. 소송. 그거를. 보내 왔더라고요. 아까 관제 물어봤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이혼 물어봤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뭐 아직도 뭐 그렇게. 정말 시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걔 쌍욕까지 하면서. 권레 같은 년이니. 걔 같은 년이니. 뭐 나가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뭘 감싸라 그래. 어. 그런 욕까지 먹으면서. 내 엄마 내 아버지 생각 안 해봤어. 그래요. 시엄마가 미쳤네. 시엄마 딸 있죠. 아니 그. 아가씨라고 그래야 되는. 뭐 형님이라고 그래야 되는. 네네네네. 있죠. 아가씨 있어요. 네. 당신 딸한테도. 뭐 권레 같은 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어. 자식한테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본인도 자식이지. 며느린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그냥 남인 것 같아요. 그냥. 며느리라고. 생각이. 안되니까. 자기 아들 잘나서. 그러. 약간. 뭐. 직업상 그런거일수도 있겠지만. 약간. 본인. 예. 아들이 좀.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엄마의 말. 시엄마의 말로. 정신병원을 가야되네. 어. 자. 이미 끝난 사이예요. 네. 어. 그리고. 언니도. 멍청하게 병신같이 당하지 말고. 응. 이거를. 내 엄마 아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엄마가 미쳤지. 자기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 시댁. 시엄마. 뭐야. 결혼하기 시엄마한테. 권레같은 년 소리 들었으면. 저 시엄마는 아마. 사도댁같아 뒤집어 꺼네. 어. 근데 본인네 엄마 아빠한테도.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렇잖아. 벙어리가. 지금. 끙끙 알고 있는거야. 근데 언니 정신차려요. 어. 정신차례라는건. 자식있죠. 네. 이게 말이 안되는거야. 아무리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지만. 언니가 행실을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고. 뭐 돈을 가져다 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응. 자기 자식 암돌보고. 응. 근데. 이거는 남. 여기 본인 남편. 본인 남편이 이. 이. 이 지랄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거기다가 아무리 다 얘기했다고 해서. 본인한테. 이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어. 정말 그 시어머니가 권레를 입에다 안 물어봐서 그런가 보구나. 어. 당신이 그러고 살았나 보지. 아니. 그러니 남의 딸 귀한 줄을 모르고 이렇게 돼. 그렇게. 학대를 하는 거야 이게. 모르겠다. 이혼을 언니가 안 하겠다면은. 나야 뭐 할 말은 없는데. 나는 이혼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혼을 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궁금하다 그러면. 난 이혼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건 이혼을 해야 되는 거고. 평생 언니는 권레같은 연애 며느리로만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 그럼 내 자식한테도 네 엄마는 권레같은 연애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아니. 하고도 남을 시어마라고. 그러니 정신 차려요. 지금 충격에 뭐에 가슴 아픔에 쓰림에 언니가 삼자에 이 아웃수기 때문에 어차피 다 깨져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럼 내려놔. 내려놓고 소장이 날라는데 내가 볼 때는 남편이 이길 거 같아 어 언니가 현실이 뭐 이게 뭐 뭐 부도덕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의 증거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 했어 이거는 법적 싸움 하셨으면 좋겠어. 어차피 관제가 들어왔어요. 여기도 관제가 들어왔어. 그리고 이거는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시 살 거야. 다시 살고 싶어. 아 근데 전보다 보니까 열이 받네. 그 살고 싶기보다 어차피 이제. 제 부모님 생각해서. 일단 얘기 못 듣던 것 때문에도 그냥 어떻게 보면. 애 때문에 제일 많이 버티는 것 같아요 애 때문에. 근데 하나 얘기해 줄게 아까 그랬잖아 그 시엄마는. 애한테도 네 엄마는. 네 엄마 때문에 네 아빠가 이렇게 된 거고. 네 엄마 때문에. 네 아빠가 이렇게 울그룹이 못 산 거고. 네. 네 엄마가 행실이 부도덕해서 네 엄마가 걸레 같은 년이다라고 세뇌를 시킬 거라고요. 네. 그게 자식을 위한 거야. 언니 뭐 잘못했어요. 아니요. 아이한테 뭐 창피할 짓 했어. 전혀요 전혀요. 그럼 내 친정 부모님한테 내가. 욕먹을 짓을 와서 결혼해서 했어요. 전혀요. 시엄마한테 욕먹을 짓 했어. 이유가 없잖아.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언니한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친인척은 다 언니는. 행실이 올고르지 못하고. 어? 쟤가. 남자를 꼬시러 가다니고. 이 말이야. 이 말 막걸리야 이게. 친정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까지는 못해도. 이걸 덮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평생 언니의 인생이 괴로울 것 같고. 또. 남편은요.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야 되는 팔자에요. 아휴. 응? 안심을 시켜주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응.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리고. 너무 인생이 언니가. 순진하고 순박해서. 음.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천벌을 받을 거야. 응? 그리고 자기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해보라 그러지. 아마 똑같이 자기 그 딸 있다면서요. 여기 뭐 아가씨 있다면서. 그 아가씨가 그 결혼했죠. 그 시댁의 그 시엄마한테 똑같은 말을 들을 거다. 그랬을 때 피눈물 나는 거를 한 번은 그 사람들은. 느껴봐야지 돼. 응? 그러니 관절이 왔어요. 응? 아니 세상이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그래도 시엄마 정도면 나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응? 이게 할 소리냐고. 여기 시댁에. 응. 시엄마 시아버지 이혼했죠. 응. 그러니 자기의. 과거에. 응 자기 시아버지가 바람 중이었을까 분명히. 응. 응. 그러니 자기가 그 사람들 보면서 자기의 남편한테 그 억울함을. 응. 응. 내 아들을 보고 살다가 언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응. 왜 이쁘정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여우 같아 보이고. 아 내 아들을 괴롭히는 것 같고. 응. 내 아들이 바람피는 건 괜찮은데. 거기에 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싸잡아버려서. 당신의 인생에서 하다못해 자기 남편이 바람피는 여자들한테 그 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며느리한테 화풀이려나 보다. 제정신이 아닌 시엄마야. 응? 그럼 거기 밑에 있는 자식은 어떡하겠어. 아이고 미쳐 아무리. 그죠. 내 자식 구하세요. 응. 자식한테도. 본인. 본인 자식한테도. 그 시험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잘못도 안 했는데. 응. 본인이. 언니가. 권레같은 년이 되고 싶지 않으면. 응? 정말 쌈마이 쌈마이도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런 소리를 부모님이 만약에. 그. 본인이 듣고 살았다 그래봐. 부모님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부모님도 이혼하러 갈 거야. 무당을 떠나서. 네. 법적으로 어쨌든 간에 본인도 맞서서 대응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제가 볼 때 저요. 진이 하나하나. 속속들이. 그리고 갖다가 할 수 있는 건 다. 네. 증거자를 모아서 하시고. 네. 어. 나올 때 시원하게 이혼할 때 딱 이용 도장을 찍을 때 딱 한마디 해요. 네. 걸레같은 며느리. 물러갑니다. 한마디 해요. 그래 이 걸레같은 아들이랑 잘 사세요. 라고 한마디 그 정도는 해 주고 나와. 그 정도는 해 줘야 네 가슴에 먹는 거. 풀리겠다. 네. 알겠죠. 정식 차례요. 네. 그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죽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자식 때문에 눌러야 된다. 그건 자식을 위해서 누르는 게 아니야. 응. 부모님을 위해서 웬만하면 누르고 자식을 위해서 누르고 이혼하지 말고 살으라고 하겠는데. 응. 이거는요. 이미 깨진 거야. 그런 소리 안 들었어도 이미 깨진 거야. 응. 이미 깨진 부부의 이혼이야. 그거를. 꼬매지 마. 응. 알겠죠. 응. 이혼해요. 그리고 법적 대응하셔. 그리고 용기내요 가슴 아파하지 마요. 그리고 꼭 이혼해서 이길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언니의 용기를 보면 그리고 꼭 전화해서 얘기해 주세요. 응. 걸레 같은 며느리 이혼했습니다. 걸레 같은 아들이랑 잘 사세요. 하고 꼭 얘기해 줘. 알겠습니다. 이 무당도 속 시원하게 알겠죠. 응. 이상.